어? 안녕하세요 하아.. 힘들다 아 그러고 우리 집 애기승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우리 핵파티잖아 팀보이 아무도 안되라 아니 핵쟁이 5인팟 사이에 껴있고 상대 미라지 크루즈 BK 그리고 뭐 찍히고 싶어 안돼 안돼! 흑재기가 낫지않어 흑재기가 낫지않어 흑재기가 낫지않어 우리팀 우리팀 핵 5인큐 내 핵 5인큐라도 기본실력이 되는 애들이 아니라서 솔직히 핵 5인큐라도 저 파티 못이겨 저렇게 5인큐 저렇게 3인큐 2인큐 있는 팀 못이겨요 좀 쉬었다 돌리네 우리팀 우리 영영이 만날 것 같은데? 안 만났네 할만하겠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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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려고 하셔 아라오님 안녕하세요 내가 뭘 해야될까 메이하면 후두루맞겠죠 메이하시면 아나도 괜찮고 응 어떻게 해야되지 아나할까요? 아 이 조합이면 내가 아나를 해야될 아나가 훨씬 좋은 조합이잖아 탱? 오케이 오케이 카운맨 저분 외국인이신가? 중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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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만도 저희 아시아 서버에 잡히던데 음 아 근데 로드우그 진짜 조금밖에 못해요 이해 좀 아 그래요? 아이 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뭐 응? 아 나 여기 왜 있어? 아 쟤나타 하다보니까 자리 잡는게 쟤나타 자리를 잡고 있어 윤쟁이님 아 예? 윤쟁이님 네? 궁금한거 있어요? 어? 어우 닫지 않는데요?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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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로 들어왔어 바로 들어왔어 뭐 어떤게 그거 팀에서 이번에 공개하는거 있잖아요 아 그거 문의 왔던데 근데 그 제가 뭐 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 오지엔 쪽에 문의를 하셔야 돼서 뒤로 오죠? 진짜요? 저는 해설 해설하는거지 그쪽 관계자 예 제가 얘기는 해줄게요 그쪽에 연락으로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오른쪽 위에 겐지 아 도주관 하겠어 한 명 때문에 네 오른쪽에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 우유 울주 다이스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죽어 지효증폭 아 우리 호구가 맞았어 선호판다 겐지 금방 오른쪽으로 넘어온거 같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? 겐지 안 죽었죠 지금 겐지 앞에 있는건가? 빠졌어요 우리 라인 해줘 어 저기 시야에 안보여 상대 겐지 어딨어요? 겐지 살았어 갔어 아 살았어 갔어요 저 앞에 있구나 뽕 90호 어딜 오는지 말해줘요 왼쪽 왼쪽 올거 같다 아직 안오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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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자리 바꿀게요 호그 뒤에 어어 자리하면 뒤에 호그 고맙다 아 이거 궁 너무 많이 쓴거 같은데 저희 궁 하나 쓴거 아니었어요? 어 어 뽕만 쓴거 아니였어 아 뽕하고 자리와 궁 쓴거 아니였어요? 어 저의 뒤엔 내게 세금 하생 나도 써버렸어 궁극기간 준비도 했는데 아 아 나 수리탄 어디다 던진거야? 수리탄 땅바닥에 벌..버렸어 나 뭐하니 나 뭐하니 아 나 어따 월보니 전하타하면 저거 딸텐데 겐지하니까 시야.. 겐지 알았다 아나하니까 시야가 왜이리 좁냐 이거 바꿀까 말까 1분 30초 3탱 버리고 메이 꼽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나.. 아 아나 빼긴 좀 그런가? 아나 빼고 메이해도 장관없긴 한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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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메이할게 닉 딜라줘 내가 괜찮아요 정면 들어온다 어.. 자리안 시야에 안보여 어.. 자리안 시야에 안보여 겐지 그.. 다리 밑에 겐지 있다 어.. 어디까지 갔어? 어 어디까지 가셨어? 라인님 힐 안 힐 라인 빨리 힐 줘요 어 라인은 안보여 어 루시우가 맞고 그래 막 유튜브 채팅 멈췄다고요? 안 돼 안 돼 메인인 메인인 저거 인병 올려서 라인 올려줘요 빨리 어 깜짝이뭐야 깜짝이 잠깐만요 내가 지금 못 올려 잠깐만 이거 한타 끝나고 올릴게요 거기 왼쪽 어 잘못 졌어 우리 리프한테 줄려고 했는데 리프 올렸는데 리프로 줬지 어 우리 리프한테 줄려고 했는데 잘못 졌어 어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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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우리 라인이 두 명 땄어요 아직 한 칸도 안 줬어 내 파트 반복 줘라 내가 계속 킬리게 자 우리 리프한테 반복 줘라 데려주세요 발쌉 내 경기 내 경기 내가 지배해 내 경기 내가 지배해 내가 지배해 내가 지배해 내 경기 내 경기 다른 걸 할까요? 아나 금방 우위 리퍼 아 리퍼 좋죠? 응 리퍼 빼시면 제가 아나 빼고 뭐 매크리 같은 거 하시면 제나타 하고요 제나타 하면 또 저 믹서기 막을 수 있어요 어? 아 전화 왔어 응? 네, 괜찮아 전화 왔어 괜찮아, 그 정도는 아니죠 호그 왼쪽 호그 왼쪽에 있어요 호그 그립 조심하시고 호그 왼쪽 계속 애들 정면 들어온다 겐지 오른쪽 들어와 있고 뽕 리퍼 뽕 아아 왜 나 먼저 잡으러 오니? 이제 뽕 찼는데 리퍼 뽕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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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뽕 자리 아닌 거기 기 흠 뭐야 뽕 있어 뽕 안 써도 막을 거 같은데 아 우리 우리 탱커 살려야 돼 힐 안 들어가 잘 들어가? 흐흐 회핳 헐 든든하구만 이거 글쌍아 뻔했어 어우 왼쪽으로 아마 로드오고 계속 올 거예요 왼쪽으로 로드오고 계속 오던데 겐지 반사빠졌고 올리포닛 조져요 또 필요해요? 아 호그 왼쪽 강해졌다 돌격해 겐지 오른쪽 정면 겐지 만사 빠졌고 나이스 아나 평타 80일걸요? 에이님 에이님 여기 라인 빙벽 올려줘 빙벽 저기 저기 오른쪽에 빙벽 아 돼지 돼지분쇠 낙궁 낙궁 거의 토르다 토르토르 저기서 떨어지면서 오 라이님 힐 안들어가요 아나 꿀잠 겐지 개피 흐흐흐흐흐흐 근데 밀고 들어오겠다 여기저 뽑아요 여기저 뽑고 있어요 오! 길이 안 들어가 으흐흐흐흐흐흐흫 우리 강력한 강력한 분무기다 쥬쥬쥬 연 대 1 엽 예예예 오오오오오 온더스탠드 준비를 kilograms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 Вс burgers 태국 분.. monk 내가 타이완 이라고 했어 기프트 빠지나지 어떡함 저 지금 아나 승률이 너무 낮아서 오늘은 제냐타보다는 아나 필이 와가지고 아나하고 있어 아나가 승률 42포였는데 일단 올리고 있어요 다시 나 힐러만 하니까 힘들죠 맥크리 하시지 않아? 맥크리 리퍼 하시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요즘에 리퍼.. 요즘에 힐러 하셔요? 전 그냥.. 저 남는거에요 그냥 아 남는건데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난 남는거하니까 루슈 모 1대던데 남는거하니까 루슈 모스 1대버리던데 하하하하 너무 슬픈 소식 루슈 모스 1인데 승률이 45포에요 하하하하 점수 떨고로 모스 1이야 하하하하 안걸릴 것 같아 너무 너무 슬프다 31시간 안 넘으려고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삶시간 최고 하하하하 상승자 어 뭐야 얼마나 맞으신거야? 하하하하 어? 수메체 망가졌어 상대 3탱이라서 이거 상대 3탱이라서 이거 잠깐만 저 저 힐 안들어가요? 힐 안돼요? 메인님 조심하세요 호우 그래 빠졌고 오 우리 메인 끌려왔다 라인님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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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끌렸어 어 빼야돼 빼야돼 라인님 시프트 어디갔어 아 나 끌릴거 같애 어 그래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뽕 93% 뽕뽕 99% 리퍼한테는 주고 들어가요 아니야 이거 잘 찾고 들어가야돼 나 너무 할만한 소리가 안 돼 내가 메인 공했어요 그냥 라인한테 줘요 상대 자리에 쉴드 없어요 석양 석양 거점 거점 석양 로그궁 로드궁 잠깐만 나 수리탄 없는데 라인 라인타운 아나 프리엘 어 나 맨날 죽어 하나 겐제 해보겠어 내가 계속 치유할게 상대 자리야 개피 어 로드 꿀잠 로드 꿀잠 어 이거 라쿠야 라인 힐 안들어가요 루슈하고 라인 힐 안들어감 루슈 뒤에 상대 루슈 다리 루슈 다리 혼자 있어요 상대 라인 힐 안들어감 상대 라인 힐 안들어감 루슈 루슈 어 살려줘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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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무승보 확정 오키 5분 10초 남았네요 메이 한 9분인거 같애 아나군이 8초였나 7초였나 자 뽕 안찼어 뽕이 50포야 리퍼 궁을 찼는데 자리야 궁하고 아 이거 한번에 밀어버려야 되는데 궁 빼러 들어가요 근데 상대 궁 별로 없음 상대 뽕도 없음 메이 힐 안들어감 일단 뽕 70포 근데 라인 좀 없잖아 예 오 우리 리퍼 잔다 리퍼 잔다 오 뭐야 한방에 죽어 왜 라인이 빠졌고 어 죄송 저거 상습이야 저거 뽕 80포 뽕 85포 나 궁 있어 뽕 85포 야 중독되면 내가 거기 어 박아줄게 뽕 90포 야 빨리 밀어넣는 것처럼 박아봐 뽕 95포 궁 쏟아붓고 밀거야 아니면 궁 빼러 그르감 그냥 가요 뽕 아 이거 힐 안들어감 아 이거 힐 안들어감 아 이거 힐 안들어감 럴 아나 아나 오른쪽 아나 그쪽 아나 그쪽 어 나 한대 맞으면 죽어 아 일단 우리 한 칸도 못먹었어 아 아 으어 라이트 컷이 안되는데 이게 기모티 일단 빼다 가자 온라이 É 럴 굴우 주차 나 여기 잘 하하 파라 위도우 줘 흠 위도우로 아나 머리 떠고 들어가도 되고 아나 위도우로 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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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라 포화에 뽕 들어간거는 못 막은 상대 리퍼는 막을 수 있어도 뽕 찼어요 쏟아붓고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계속 메이 궁 타임 계속 재면 우리가 못 들어가네 어 메이 벽 빠졌다 라인힘한테 줄게요 상대 라인 힐 안들어가요 파라님 로드 오른쪽 로드 그래 빠졌고 로드 땅 뭐야 끝났다 죽어요 와 벌국 썼는데 밀었어 벌국 때문에 밀어내요 오늘 하나 잘 된다 가논님 덕분에 재미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500등 안에 들어가겠는데 제 9의 플레이 이 모두 발사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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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뒹겨냈는데 그 뒹겨냈는데 그냥 그 뒹겨냈고 뚫고 들어가는데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여섯 번 썼어 얼마 전에 몇 점 올렸지? 이제 한 100점 정도 된 거 같은데 내가 아까 몇 점으로 시작했지? 4000... 4000 몇 점을 시작했어? 아까 시작했던 여기 등승 나왔어요? 와 점수 엄청 많이 준다 442등인거 어떻게 알았어? 나도 못 봤는데 내 화면에서 보이던거 아니에요? 어떻게 알았어?